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곡 바로 앞으로 위치한 2021년에 신축된 전원주택과 163평의 대지를 몽땅 헐값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163평의 대지는 현재 730만원에 진행 중이고 그 위로 건축된 신축 전원주택은 몽땅 천만원대로 취득가능한 상황입니다. 건축비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신축 전원주택을 가져갈 수 있으니 이건 횡재나 다름없다 생각됩니다. 그러니 집앞으로 계곡이 위치한 헐값 전원주택에 관심이 생긴다면 오늘 땅땅정보통이 열심히 준비한 영상 속 내용에 귀 기울여주시고 좋은 정보를 모두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터세나 발전기금에 대한 걱정도 없는 곳이기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시거나 오랫동안 거주할 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걱정하실만한 권리상 하자나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존재하지 않으니 채널 고정하시고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신축 빈집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세요. 앞으로도 전국을 탐험하며 보물같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의 임장 순서는 집앞으로 이어진 도로에서 시작해 주택과 토지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원, 유심변경 시 최대 3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인터넷 비교원을 통해 만나보세요. 제가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아래편 도로에서 마을 방면으로 진입해 집앞까지 이어진 도로입니다. 도로 바로 옆으론 생각보다 많은 수량이 흐르는 계곡이 위치하며 오염되지 않아 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더럽지도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계곡이 흐르는 곳 옆으론 농경지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반대편으론 몇 가구 살지 않는 조용한 마을이 위치합니다. 마을을 통과해 집앞까지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올라가면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을 확인 가능하며 집앞으로 접한 도로폭도 기본적으로 3m에서 4m폭을 유지하니 진출입에 대한 걱정과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도 대부분 국유지 정식 도로와 국어로 이뤄져 있으며 포장 상태도 너무나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서 들어온 도로 옆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깔끔한 신축 전원주택이 위치합니다. 진입로와 국유지 도로가 접하고 있기에 진출입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도 예상되지 않으며 대지 경계를 따라 보강토로 깔끔하게 마감됐기에 현장에서 경계를 확인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해당 물건을 살펴보며 좋았던 점은 대지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이라 활용 가능한 공간이 많다는 점인데요. 포장된 공간도 존재하지만 포장되지 않은 곳도 공간도 많기에 텃밭을 가꾸기에도 좋습니다. 항공으로 이동해 건물 목록과 현황을 살펴보면 대지 위로는 신축된 전원주택과 제시 외 건물이 소재하며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되어 진행 중이기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를 진행해야 할 사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체 건물의 면적은 104.92 제곱미터로 31.7평이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80.92 제곱미터로 24.4평입니다.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와 샌드위치 패널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용 승인 날은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건축된 지 횟수로는 3년이나 12월 말일쯤에 건축됐기에 2년 조금 더 된 상황이라 보면 되고 신축된 주택답게 건물 외벽의 색상이나 전체적인 현황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축사처럼 생긴 곳이 보이는데 저곳은 과거엔 운영되던 축사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폐쇄된 곳이기에 걱정하실 내역은 없습니다. 다시 현장에서 주택을 확인해보면 외벽은 치장벽돌 쌓기로 마감됐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내벽은 벽지와 타일을 사용하셨으며 창호는 PVC샤시창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주택으로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시설은 모두 갖춰져 있으나 난방방식은 확인하지 못했기에 기름보일러로 작동하는지 LPG를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장재의 색상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주택답게 전체적인 현황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이나 외벽으로 파손된 곳도 찾아볼 수 없었기에 여러분이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하더라도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일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지가 위치한 마을에는 8세대 정도만 거주하고 계시기에 마을 분위기도 너무나 조용하고 터세나 발전기금을 요구하지도 않는 곳입니다. 다시 항공으로 이동해 측면과 뒤편을 확인해보면 측면으로는 마당에서 활용 가능한 수도와 소형 텃밭이 위치하며 집 뒤편으로는 다용도실 공간과 보일러실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상에 식재된 조경수도 빠짐없는 구성으로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기에 신경 쓸 내역이 없다는 점은 엄청난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정화조도 주택에서 가장 먼 곳으로 배치했고 바로 앞으로 수목을 식재해두셨기에 정화조를 직접적으로 마주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의식하지 않으면 생각할 수 없지만 건축을 진행하며 센스가 돋보이는 장면이라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반대편 공간도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기에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진행하실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뒤편으로 임야가 위치하긴 하나 경사가 그리 가파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내용처럼 바로 옆으로 소재한 축사는 현재는 운영되지 않는 상태라 축사에 대한 걱정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경계와 상세한 내용에 집중해주시고 헐값으로 물건 전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항공으로 더 높이 올라가 해당 물건의 대지 경계와 주변 환경을 확인하고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충격적일 만큼 저렴한 가격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539제곱미터 163평입니다. 대지 면적이 작지 않은 편이라 마당 공간을 활용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으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장된 공간은 대략 이 정도 면적이고 나머지 공간은 포장되어 있지 않아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 경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사용 중인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면이 맞지 않는 모습인데 침범하는 면적이 심하지 않고 과거부터 약간의 지대 차이가 존재했기에 공사를 진행하며 바로 옆집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보강토로 마감된 듯합니다. 이건 사실 보강토를 철거할 필요도 없고 옆집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기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듯하며 실제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들이 대지 경계를 벗어나지도 않기에 철거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대지의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의 자연출학지구,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수변구역, 공장 설립 승인 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생산관리 지역의 건폐율에 맞게 건축됐기에 위법적인 사항도 없습니다. 대지 옆으로 접한 도로를 확인해보면 지적도에 표시된 모습은 이렇게 나눠져 있으나 실제로는 지금 표시되는 현황처럼 사용 중이고 표시되는 두 필지는 모두 구규지 도로와 국어입니다. 그리고 진입하는 도로의 일부는 바로 앞집의 대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인데 워낙 오랫동안 사용된 현황 도로에 도로 개설 및 포장도 모두 관할 관청에서 진행했으니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분쟁의 여지는 없습니다. 도로 폭의 경우 3m에서 4m를 유지하고 차량 접근도 너무나 용이하기에 진출입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다시 대지로 돌아가 주택과 제시회 건물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표시되는 모든 내역들은 빠짐없는 구성으로 포함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면적은 80.92 제곱미터로 24.4평이고 주택의 구조는 경량철 골조의 샌드위치 패널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뤄져 있으며 사용 승인 날은 2021년 12월 28일입니다. 주택으로는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하나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확률이 높고 취사는 LPG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시회 건물들이 소재합니다. 제시회 건물 기억번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다용도실 공간이고 면적은 19.5 제곱미터 5.8평이고 니음번은 판넬조의 판넬 지붕으로 이뤄진 보일러실 공간으로 면적은 4.5 제곱미터로 1.3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최종적으로 취득할 면적은 163평의 대지와 31.7평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남양을 바라보게 건축됐고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나 주택들이 가깝게 위치하지 않아 일조량도 좋은 편에 실제 거주하는 환경도 답답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제 현장에서 주택과 대지를 확인해봤으니 위성 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위치를 확인하고 머니옥션으로 이동해 직접 방문 가능한 주소와 금액적인 내용까지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입니다. 물건지 주변으로는 보성, 장흥, 강진, 영암, 나주, 광주, 화순, 순천, 고흥 등이 위치하며 오늘의 집에서 보성군청까진 자차 기준 30분 정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화순까진 자차로 50분, 광주광역시까진 자차 기준 1시간 정도면 이동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러니 광역도심지에서 접근하시기에도 좋고 주변으로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이동할 때도 그리 어렵지 않게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 물건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으로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 살펴보면 가까운 곳으로 국도와 지방도가 지나감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가 소재합니다. 고속도로까진 자차로 25분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나 국도나 지방도가 잘 갖춰져 있어 자차로 이동할 때 그리 부담스럽게 느껴질 위치는 아닌 듯합니다. 물론 광주광역시나 화순 근처로 이동하실 분들은 국도를 통해 이동해야 한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도로 현황은 좋은 편이라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 걸어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은 위치하지 않으나 자차 기준 15분 정도 거리에 편의시설들이 모여 있고 이곳으로 가시면 각종 시장과 할인마트, 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니 용도와 상황에 맞춰 이용하시면 됩니다. 병원과 약국의 경우 의원과 한의원이 위치하기에 간단한 진료를 볼 수는 있지만 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대형 병원을 이용하시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집 앞까지 이동하는 도로를 살펴보면 왕복 2차선의 18번 국도를 통해 이동하다 마을길로 접어 들어가면 되고 국도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에서부터 집 앞까진 3.7km 정도가 떨어져 있으며 약 8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를 따라 하천이 졸졸 흐르고 내비가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해 주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길은 어렵지 않으며 마을회관을 지나 아주 가까운 곳에 주택이 위치하니 주택을 찾기도 좋습니다. 해당 물건이 위치한 마을을 확인해 보면 주변으로 몇 가구 없다는 점을 확인 가능하며 마을회관은 이용하지 않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실제로도 너무나 작은 마을에 주민들도 몇 없으니 터세나 발전기금 따위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축사나 고압선이 위치하지 않아 혐오 시설에 대한 걱정이 없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축사가 소재하기에 실 거주 환경에서 그리 불쾌함을 느끼지도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으로 위치한 축사는 비워진 지 오래된 상태기에 걱정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약간 밀린 듯한 모습이나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정확히 건축되어 있고 구규지 정식도로와 확실히 접하기에 접근하는 데 불편함도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5158 소재지는 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하며 상세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최초 평가된 감정평가 금액은 1억 3,800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9,600만 원에 진행 중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163평의 대지와 건물들이 표시되며 빠짐없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대지는 조경수 및 수목들이 모두 포함하여 평가돼 1,047만 원으로 평당 6만 4천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1회 유찰로 인해 730만 원으로 평당 4만 4천 원이고 건물은 주택과 제시외 건물을 포함해 1억 2,700만 원으로 평당 4만 3만 원에 평가됐으나 현재는 8,950만 원으로 평당 282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가격이 높지 않아 부담없이 취득 가능하고 2021년도에 신축된 전원주택은 현황이 너무나 좋은 편이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땅값이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주변 편의시설 및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고 지방 인구 유출로 인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도 얼마 남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3회차까지 낮아지면 진입하시길 추천드리고 평생 사용하실 분들께서는 지금 입찰해도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적인 물건이라면 땅값을 생각해야 하는데 해당 물건은 땅값이 너무 낮은 편이라 건물 가격에 집중해야 하고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에 잘 생각하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매도를 생각한다면 저렴하게 취득해야 스트레스가 없을 듯하니 현장에 방문하신 뒤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전체 가격을 확인해보면 현재는 평당 59만원에 진행 중이고 3회차엔 6,700만원으로 평당 41만원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4회차와 5회차까지 낮아질 일은 희박하다고 생각되기에 3회차와 최저가 사이 가격대로 취득하시길 가장 추천드리며 3회차 평당 가격도 정리해두었으니 3회차 평당 가격도 정리해두었으니 잠시 멈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정평가 유황표를 확인해보면 전라남도 보성군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및 농경지, 자연힘 등이 소재하는 산간 농촌지대로서 재반 주위 환경은 보통이고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부정형의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본건 동측으로 위치한 포장도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는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전기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설비와 LPG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시회 건물 및 수목도 모두 포함하여 평가됐고 지적도면에 의한 계략적인 목측 및 탐문을 해보니 본건 인근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식별이 곤란한 바 지적경계 복원 측량을 필요로 하니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길 바라며 소화천 예정지에 저촉대나 저촉면적이 미미하여 가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남겼으나 연락이 없었고 전입세대 열라만 봐 등재자가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땅땅 정보통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확인했을 때에도 거주자나 이용연황이 없는 빈집으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기부를 확인해보면 2022년 1월 13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깔끔한 매각물건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2021년에 신축된 전원주택은 현황도 좋고 대지도 넓은 편이라 너무나 마음에 들 수도 있지만 지방도시 소멸이라는 위기를 직접적으로 마주한 곳이라 생각되기에 투자에 대한 관점이나 추후 매도까지 연결지을 때 쉽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현장에 방문하신 뒤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터넷 TV 가입 시 최대 47만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원 상당의 요금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 3년마다 놓치고 계셨던 엄청난 혜택들을 설명창과 댓글창 링크를 통해 더 이상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